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150mm 이상의 큰 비가 전망되고요. 그 밖의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전망됩니다. 내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.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이 23도 보이겠고요.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. 특히나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. 휴일에도 곳곳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